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남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주권이 침해될 경우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참모들과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논의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지도에는 서울이라는 글씨가 식별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북한이 서울을 포함한 남한의 주요 지역을 목표로 한 군사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. 김 위원장은 경의선동에선 남북연결 육로의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가 아닌 남북관계에서 서울과의 오랜 악연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는 앞으로도 한국이 주권을 침해할 경우 물리적 대응이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김 위원장은 군의 강화를 주문하며 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만이 병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번 방문에는 박정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이 동행했으며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도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